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장신대 동문회와 함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어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여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동산으로 부른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문회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할 때 이기게 하셔서 명장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를 명장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동문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동문회가 앞으로도 더욱 모교와 재학생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의 당연한 거라도 없었던 것이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 은혜 얘 Must Hope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트 PU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